공평호 안녕하세요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국이나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다듬어서 또 다듬고 다듬어서 내놓은 것이 경축사와 기념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일 문제 기업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에게 한일 경제전쟁은 걱정거리고 앞으로 정말 죽을 맛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와 여건에서는 굴러들어온 선거용 호재처럼 여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리오 경축사에서는 담가갔던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나 글을 대할 때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시시비배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본인이 내뱉고 싶거나 하고 싶은 주장을 그냥 그대로 늘어놓는 속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장이 앞서고 그 주장을 뒷파침할 수 있는 근거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문제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국 측이 해계문이 문제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도 아니고 털린 일도 아닙니다 국가 간 약속을 했으니 한국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국가 간 약조를 지킨다는 것을 맹악해 해달라 이런 요구로에 대해서 저는 일찍부터 그냥 깨끗하게 우리 정부가 처리할 수 있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용자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러니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귀시키자 이 딱 두 문장이면 끝이 나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시죠 6월 19일 날 우리 정부는 1 플러스 1안을 일본에 제시해서 거절당합니다 1 플러스 1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 재원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8월 13일 날 외교 소식동에 따르면 보도가 다 한국에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일본과의 물밑 대화에서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이 사과만 하면 배상 요구를 포기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사과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슨 일이든 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출구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좀 일찍 서둘러서 한국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문칙을 일본에 통보했더라면 양국 사이에 이 정도의 흠악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책임에는 대통령 자신의 강경한 대일관 그리고 상황에 대한 오판 그런 부분들이 놓여 있죠 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은 조금 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자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나라 전체를 어려운 상태로 몰아넣는 일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본 측은 조건 없는 1965년 한일체제 인정을 고수할 것이고 한국 측이 백기투항할 각오를 갖지 않는 한 이 상태는 이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 강국의 길 이번 경축사에서는 경제 강국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을 위한 세 가지 목표로 경제 강국, 교란국가, 그리고 평화경제 구축 정신의 말이란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경제 강국을 위해서 뭘 했냐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신뢰라는 것이 그냥 싸지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신뢰가 싸이죠 내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지난 2년 동안 경제 강국을 위해서 그동안 뭘 해왔냐의 이야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라요 경제 강국은 차지하고서라도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망칠 수 있을까를 고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정책들을 양산해서 밀어붙인 거죠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야만주의에 그친 정책들을 밀어붙여 온 거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자들에게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회공학적 사고의 바탕을 두고 검증되지 않는 정책을 사회적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지금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소주성, 주 52시간, 탈원전, 친태양강, 강사법, 법인세, 자사고 놀라운 것은 그 정책 하나하나가 시행되기 이미 이전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론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들이 예상되었던 것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문정부의 정책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2년 만에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참 놀랍습니다 만들어내는 데는 수십 년이나 한 세대, 두 세대가 걸리지만 말아먹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죠 첫째, 현장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둘째, 많은 경제주체들이 뭘 개척하기보다도 연맹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잠재성장률은 미끄럼을 탈 듯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넷째, 해외를 향한 생산기지 이전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들은 이러다가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초토화된 상태 일곱 번째, 새로운 성장주구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들은 아주 드뭅니다 왜? 지금 당장 현상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여덟 번째, 세금을 먹고 사람들은 우후죽순천이 생겨납니다 아홉 번째,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릴 것만 궁려하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단언합니다 한국 역사상 경제에 관해서 가장 최악의 상태로 만든 인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 노선을 수정하거나 정책 콘텐츠를 바꿀 예향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낙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의 강국, 운운이 경축사에 수없이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떠들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생각이 있나? 저 사람이 머리가 있나? 저 사람이 이성이 있나? 저 사람이 논리가 있나? 저 사람이 상식이 있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론 핵심 지지 계층들은 열광하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정신없는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첫째는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성장률을 꺼려올려 사람들의 의식주가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분열 대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 가지 가운데 뭘 지난 2년 동안 잘했냐에 단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국민들을 끊임없이 편가리를 해 가지고 분열과 분노가 들끓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통령이 협척한 공헌을 한 거죠 경축사를 가득 장식한 이런저런 헛소리들을 읽으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지면 헛소리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꽤 시간이 흐를 때까지 다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가지든 어떠하든 간에 표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헛짓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앞으로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를 가념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경축사를 보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아주 허황된 이야기가 가득 차서 오늘 제목은 헛소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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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